램스키퍼의 위상력 흐름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갈 거다 나도 오늘만큼은 열심히 일할 거라고 에휴, 어쩌다가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건지 은희 언니? 언니도 함께 오셨군요 응, 원래는 이쪽 지역의 병력이 너희를 지원해 줄 예정이었는데 말이야 증거가 불충분하고 지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이쪽 지역의 병력은 출동할 수 없다지 뭐야 그래서 계속해서 나랑 부하들이 너희를 지원해 주게 됐어 그렇군요, 역시 유니온에게 의지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다행이네요 모르는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보다는 언니와 함께 일하는 편이 더 안심할 수 있으니까요 이야, 넌 어쩜 그렇게 예쁜 말만 골라서 하니? 알았어,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계속해서 전력으로 너희를 지원해 줄게 지금은 기상 상태가 안 좋아서 감시 장비를 내보낼 수 없지만 날씨가 좋아지는 대로 감시 장비를 내보낼게 그럼 또 신나게 해보자고 총 쓸 일 생기면 언제든 부르라고 좀 잘 받아봅시다 그렇게 생각나서 그럼 오지 않음